아무리 개가 지져돼도 귀차는 가죠? 지금 뭐 희한한 개들이 다 나왔죠? 우주에서도 개가 막 멍멍! 이렇게 지졌고 저 방구석에서도 월월! 이렇게 개가 막 지져됐죠? 막 지져됐지만 기차가 뭐 그냥 달려버리니까 깽깽깽깽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개들이 지져봤자 이렇게 큰 기차가 달리면 다 주랭랑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주랭랑을 치게 되어있죠.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드디어 떴죠? 드디어 떴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단클론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모든 건 이 셀트리온이 애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방식대로 예상했던 그런 부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단클론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이 났다는 것은 상당한 또 의미가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먼저 유럽진출초입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이거 며칠 안걸립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아직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죠. 없다고 그냥 해야 됩니다. 렘데시비르 밖에 없는 거죠. 렘데시비르는 거의 뭐 치료제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거의. 그냥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로 환자 중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뭐가 없죠. 중증인 사람에게도 쓰고 하는데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리가 나고 있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단일클론 항체 코로나 치료제 도입 셀트리언 탄력.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게 오늘 10시입니다. 좀 전에 나온 소식이죠. 프랑스 보건부 장관 단클론 항체 코로나 치료제 사용 승인. 수십만 회분 주문. 셀트리언 레키러나주 사용 이목.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가 단클론 항체 기반의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한다. 유럽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셀트리언과 협력이 기대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특히나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셀트리언에 우리나라에 그냥 놀러왔다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셀트리언에 가서 CTP하고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착착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일부 직전까지 왔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실화됐죠.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현실화가 됐습니다. 3일 프랑스24 등 현지 매치에 따르면 올리비에 베리인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단일 근론 항체를 쓴 코로나19 치료법이 프랑스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은 중증 이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클론 항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수십만 회분을 주문을 해서 병원 83곳에서 치료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80세 이상 고위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죠. 단일 클론 항체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도록 분리해낸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여러 항체 중 하나의 항체를 분리해서 정지한 것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유명해졌고 영국에서는 작년 9월부터 단클론 항체 기반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고 러시아 역시 그의 말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도 개발을 하고 있죠. 이거 이제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부분이고 이거 이제 나오게 되면 셀트린의 특허에 다 걸리겠죠. 그러면 이 특허료도 이제 앉아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죠.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단일 클론 항체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셀트린의 현지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거 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했지만 지금 단클론 항체 말고는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렘데시비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썼다가 사람들이 더 사망률이 더 올라가 버렸죠. 이보메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완전히 이 검증이 되어버린 이 단클론 항체. 당연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셀트린은 자체 개발한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렛키로나 주의 출시를 위한 허가 허가 절차 밟고 있죠.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일 내에 아마 소식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레그단비맥을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 중앙체 치료제 유럽의약품 EMA는 24회부터 렛키로나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별개로 조기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의견을 제시하고자 검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검토조차 착수했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EMA의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두 달도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착수를 하면 이거 뭐 한 10일 내로 결정이 보통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하면 EMA 품목 허가가 나기 전에 유럽 개별 국가에서 렛키로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당히 또 관심이 있는 게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이 항체 치료제가 셀트린의 렛키로나가 얼마나 좋은지 이미 다 경험을 했죠. 얼마 전에 이제 소식도 나왔었죠. 루마니아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 봤고 다른 치료제를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해 버렸죠. 프랑스 정부는 셀트린의 치료제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죠. 그래서 렛키로나주의 도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장관이 작년에 한국에 방문해서 기우성 셀트린 대표이사 부회장과 면담을 가졌고 코로나19 렛키로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죠. 셀트린이 10만개에 맞췄고 지금 150만개에서 300만 명분 생산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어대고 있죠. 열심히 3월 말까지 해서 한 40만개 정도 생산을 할 거다 라고 했으니까 풀로 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풀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클론상체 도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물량을 잘 맞춰줄 수 있는게 지금은 셀트린입니다. 릴리아고 리제네론이 있지만 거의 미국에서 독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릴리아고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욕심이 많죠. 미국이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아도쳐가지고 싹쓰러 가고 있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이제 써보면 야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구나 그런 말들이 이제 막 쏟아질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쏟아지겠죠. 야 이거 진짜 이 약이 진짜 백이구나 항체 치료제가 답이야 이런 소식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많이 줄어들더라 그런 입성은 이제 막 나겠죠.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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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줄을 쫙 서게 되겠죠. 그게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죠. 줄을 서시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제가 예언했죠 제가. 기운 TV가 예언했는데 관심법으로 예언했죠. 그 상황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죠.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찍. 3월 이제 4일 정도 되는데 2월 말부터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되고 있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라보는 그런 계획들을 보면 정말로 엄청나죠. 정말로 엄청납니다. 통찰력이 대단한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인데 이제 3월인데 이제 3월인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면 코로나 이제 다 없어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줄 수는 있겠지만 줄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풋이 지금 가장 큰 인풋이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근데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야 됩니다. 지금 영국도 3월 8일부터인가 이제 푼다 그러죠. 그 거리두기 이제 슬슬 풀게 되면 숫자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보면 두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 보여줬죠. 그렇게 많이 백신을 맞았지만 거리두기 살짝 풀어가지고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려나 하는 순간 바로 두 배로 뛰어버렸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게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백신도 아주 큰 효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거는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한 4개월 갔지 5개월 갔지 6개월 갔지 3개월밖에 못 갔지 거기다가 이제 어떤 변이가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치약한 상황이 되면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와간다. 그리고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습니다.